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 내외분이 이렇게 나왔네요. 윤 대통령 부부 넉넉한 한가위 되기 바랍니다. 이 개를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반려견을 들고 아마 이 반려견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아마 여러분마다 떠오른 단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익숙지 않죠. 익숙지 않지만 이 개를 들고 여러분들 사진을 찍는 것은 우리한테는 강아지나 개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려견이나 이런 거가 대부분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어떤 사람은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감을 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좀 그렇게 비호감일 거예요. 비호감인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 내외분이 상당히 선진화됐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더 좀 이성적이니까 이걸 보고 서양에서는 개가 가족 일원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까 비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호감을 가진 사람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정서가 안 맞습니다. 개판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그걸 걱정한 거예요. 대통령 내외가 한가위를 맞았으면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대통령은 개를 오랫동안 키워왔으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가족이니까 개가 가족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에서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국민들 가운데 비중이 얼마나 될까 아마 개가 가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개를 키우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대통령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잘하시구나. 자 우리나라에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개를 안고 사진을 찍으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이런 생각까지는 대통령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딱 한 장만 보더라도 대단히 시사적인 겁니다. 이분들이 일반 국민들 생각은 별로 안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논평을 안 한 겁니다. 하단에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렇게 호의적인 글은 아니고 여기 보시죠. 용사는 홍보센스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의료개혁 문제 김건희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개 두 마리까지 찍은 사진에 누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걱정이 좀 된 겁니다. 이게 이분들이 그 생각을 미처 못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개를 키우는 가족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많네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552만 가구 그럼 인구로 1306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전체 가구의 25.4%니까 대략 여러분들 4분의 1 정도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개를 키우는 겁니다. 4분의 1 정도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대통령 내외분의 이 같은 사진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질 건데 4분의 3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4분의 3은. 그런 계산을 이분들은 했을까 4분의 1은 이 사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걔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4분의 3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네요. 1306만 명 정도가 개를 키우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데는 그냥 개 없이 개 없이 그냥 나와서 두 분이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뭐 이거는 용산 대통령께서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의도가 많이 반영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대통령이 그렇게 이렇게 좀 호감 줄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개라고 생각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4분의 3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왜 강아지가 가족이라고요 그럼 개가족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아직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제 며칠 전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분이 남긴 글을 한 번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이게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다몰라 5941이라는 님이 의료 사태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영상에 글을 뭐라고 남겼는가 하니까 아마 이 영상 가운데 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제가 방송을 내보냈을 겁니다. 알츠하이머의 발병의 90%는 애완동물균에서 비롯됩니다. 단세포 원충입니다. 그것은 코, 입 등으로 침투하고 약을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동물 몸에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뇌에 축적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 매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런 가축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냐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만일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지 않습니까 입증된 건 아닙니다. 에이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애완동물의 분비물이 뇌신경세표 사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한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중요 원인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하고 타우 단백질이 그게 뇌에 쌓여가지고 뇌세표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벽에 이게 쌓여가지고 타우 단백질하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그럼 베타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뇌 세균이 알츠하이머의 병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슬입니다. 장뇌 세균이 염증 관련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장벽을 약화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슬이 제시됐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검증된 건 아닌데 제가 ai한테 여러분들 물어가지고 답변을 들어보게 되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가슬이구나 법칙이 아닙니다. 가슬입니다. 장뇌 세균이 염증 관련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해서 뇌혈관 장벽을 약화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축적을 많이 시켜가지고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애완동물의 분비물과 신경세포 사멸사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제시된 정보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완동물의 분비물이 신경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이게 확정된 법칙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한 분이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가슬로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지금 연구가 돼 있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필요가 있죠. 이제 세월이 가면 밝혀지겠지만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돼가지고 뇌세포가 죽는 겁니다. 특정 장뇌의 세균이 염증 관련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장벽을 약화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여름 시청자께서 올린 내용이 저는 너무나 흥미롭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본 겁니다. 참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뇌의 이름들 뇌가 이렇게 건강한 뇌가 이렇다면 그런 물질이 쌓여가지고 뇌가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차이머 같은 게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한 뇌고 이게 이제 그런 그걸 플라그라고 하네요. 아밀로이드 베타로 구성된 신경세포 외부의 응집체 아밀로이드 플라그 타우 단백질을 구성된 내부의 응집체 이렇게 쌓여가지고 신경세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뭐 가족이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이제 들어오지 않겠지만 저는 한 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그런 정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게 되면 가설에 대해서 한 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게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에는 추가적인 이 정도가 나오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저 같으면 좀 조심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아주 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AI한테 문의한 그런 내용도 그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개 글을 읽어보게 되면 아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갈 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개가족이 될 때 개를 키울 때 왜 개를 키워야 되지 위생상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추종형은 항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경영학계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씀처럼 제 자신도 대단히 관찰자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세를 추종하거나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여러분들 열광하거나 이런 것은 생리에 아예 맞지 않거든요. 특정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환호하거나 대세가 이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관찰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개를 키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개가 위생상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기 한 몸도 여러분들 잘 가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개까지 갖춰야 되는 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세가 한쪽을 추종할 때는 항상 그것을 검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 이 정보는 그래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가설로서 충분하게 혹시 방송을 다몰라 5942님께서 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좀 주시고 그 다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종류의 가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우리가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 집단지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도움을 받겠죠. 이스람들이 집에서 애완동물을 못 키우게 하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한쪽으로 갈 때는 항상 의문을 갖고 물어봐야 되죠. 저는 개를 안 키우죠. 일단 뭐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여러분들 관리하기 힘든데 개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족이니까 관리를 해야겠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든지